나의 20년 여사친 첫 출근하는 날이다 야 긴장했냐? 내가? 설마 첫날이 중요한 거 알지? 알지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너나 잘해 뒤졌다! 나 먼저 갈게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녀 그런데 내 심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뛰는 거죠? 샘소나이트 레드 야! 뭐하냐? 밥 먹었어? 디스코 올 거야 야! 이런 걸로 안 죽어! 뭐 했냐는? 뭘 뭐해 이랬지 하... 무슨 날씨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날 데이트해야 되는데 뭐하는 거냐? 안 그러냐? 응? 너 내 말 안 듣지? 응 어깨 좀 넓다? 원래 넓었거든요 왜 이래 뭐 봐 나 어때? 이쁘냐?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빌려줬다 이쁘네 나? 아니 왜 봐봐 샘소나이트 레드 네 네 5 6 일반적으로 샘소나이트 자세히 가르침 뭐 제가 제 책상에 종이컵이 몇 개 정도 쌓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 텀블러를 들고 다녀요. 카페 가서도 이거 쓰면 몇백 원씩 할인해 주거든요. 그것도 절약이잖아요. 환경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. 좋지 않아요? 이제는 그것을 하게 되죠. 계속 반ос하며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것은 저녁의 공부와 한글자막 by 한효정